자 5카운트 5가지의 발을요 각 카운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1번 발은 원카운트 자 브루스 스타트 치고요 1번 발을 보통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기존 거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리를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왼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발 하나를 그러면 좁은 데서 좁은 데서 그야말로 좁은 데서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성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가거든요 발을 왼발로 움직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왼방향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여성을 왼발을 이렇게 벌려주면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여성도 들어주려고 그래서 그만하고 싶으면 놓고 여기서 놓고 방향전환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발 그래서 2번 발 가서는 2카운트로 갈게 2번 발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 2번 발은 이런 식으로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2개 이렇게 2번 발을 1, 2 딱 보내줘서 다시 여기서 1, 2 이렇게 이렇게 1, 2 발 2개로 벌려요 2번 발은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다시 1, 2 마무리는 항상 갖다 놓은다 이렇게 자 그래서 3카운트는 3번 발로 갈게요 기억하기 편하시게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서 1, 2, 3, 1, 2, 3, 1, 2, 3 이렇게 1, 2, 3 해서 마무리 항상 쓰고 나서 이것만 갖고 있어요 한 곡에 꼭 때려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바쁘니까 4카운트는 4번 발로 갈게요 4카운트는 1, 2, 3 밀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다시 1, 2, 3 발 보여드려서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4카운트는 이것을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몸틀면 여기서 3발 밀어주고 여기서 4카운트 이런 식으로 4카운트도 한 방향 하지 마시고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다시 이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좁은 데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방향 전화 이렇게 그리고 이제 5번 발로 로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5번 발로 붙이는 거예요 놓을 때 놓을 때 아니면 뭐 다 알아놨다가 아 여기서 로탈이 해서 여기서 5번 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요구하는 이유는 건너가려고 건너가서 하나 둘 셋 넷 저쪽으로 공간이 비어있어 건너가려고 그래서 그래서 보도자가 사람이 좀 적으면은 넓게 건너가도 되고 이렇게 넓게 하나 둘 셋 넷 많으면은 작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운트 마무리는 그래서 다섯 가지 발을 5카운트를 그냥 1번서부터 다섯 가지를 붙였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7카운트 8카운트 9카운트 10카운트 그거를 다섯 가지 발을 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7카운트를 다섯 가지 발 8카운트를 다섯 가지 발 앞으로도 나올 기회이면 한 30개 되겠네요 14가지 카운트까지 쓰니까 계속 구독해 놓으시면 다 골고루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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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스파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양손봉이로 시작합니다. 한번 더 하고 бывали요 고춧가루